진짜 전통 주쵸. 수성 씨에 이어서 디타 씨가 한번 보여주셔야죠. 박수. 우리 디타 씨는 혹시 동선이 어느 정도 필요하신지? 한 요 정도예요. 요 정도 알겠습니다. 작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. 네. 알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동선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. 안전성. 감사합니다. 안 한 지 진짜 오래됐어요. 천천히. 몸 좀 푸셔도 돼요.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. 안 풀어도 돼요. 준비가 되셨을까요?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음악 주세요. от 워워워워워워워워ugi 월소워워 cited 진짜 저는 이걸 개인기로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신기하고 설명을 해주세요. 이게 어떤 약간 전통춤의 약간. 이게 발리에서 많이 하는 춤이고 발리 전통춤인데 보통 웰커밍 할 때 많이 환영하는 춤. 음악 그 느낌이 확실히 낫거든요. 원래 이게 8분인데 8분 하셔도 되는데 그럼 2시간 다 나가요.